오늘 저는 여러분께 남초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하나의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보여드릴 겁니다. 현 시점 남초 커뮤니티 중 가장 거대한 FM 코리아의 비혼 FM 살벌하게 팬은 여성시대 결혼한 여자들 이란 글의 조회수가 18만이 넘었습니다. 내용은 여성시대 마미방이라는 여성시대 내부 맘카페에서 비혼년들 결혼도 못하는 주제에 왔고 딸려서 업소에서도 일 못하고 커리어 있는 척 행복한 척하네. 마미방에 오픈 카톡방 있는 걸로 욕하는 비혼 FM년들 존나 웃겨 여혐은 이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 미친년들 능력 지의도 없는 남자 만나서 결혼 설거지도 못당하는 년들이 비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존나게 나대네. 느그 남친들이 무능력해서 결혼 자금 없으니까 비혼이고 FM이고 나불거리는 거지. 돈 많은 남자 있으면 무릎 꿇고 기어다닐 거면서 지랄을 하네. 내가 보기엔 니들 FM 비혼들 다 웃겨 결혼 못해서 발악하는 히스테리 노처녀 불쌍한 인생이야. 지들 딴에는 계몽운동이라 자위하는데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그딴 거라도 해야 성취감 있는 느낌이겠지? 새벽 내내 여성인권 수호하다 참새 쨍쨍거리는 아침 햇살 맞으면 현타오고 현실 성취감이 지의도 없으니 방구석 FM 그런 걸로 소속감 성취감 느끼는 게 한심해. 내 남편은 부자라 결국 니들보다 잘 살아 열폭작작해 평생 그지로 혼자 벌어먹고 외롭게 일만 하며 살련들. 진짜 결혼 안 하는 거 맞아? 자기 개발하는 척 남자 싫어하는 척 하면서 남자한테 선택 못 받아서 평생 연애 한 번 못해본 개병신들은 아니고 미안한데 그건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하긴 뒤룩뒤룩 살찌고 입 들어온 타코야키를 누가 받아주냐. 결혼 못한 게 자랑이라서 이렇게 여기 와서 결혼한 여자들 패고 있는 거야. 더 늙어서 애 낳으면 애한테도 여시한테도 안 좋아 그러니까 맘 바꾸고 결혼해서 애 낳아. 유충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걸레처럼 죽어 다니니까 비읍지했다 헐어서 남자들이 결혼 안 해준대? 라는 우리 맘카페 여성시대 회원들의 불꽃 같은 욕들이 보이십니까? 역시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딱 맞죠? 같은 여성인권운동가인데 결혼을 했고 안 했다는 이유로 여성들은 두 개의 파벌로 나뉜 다음 성폭행 당해라. 라는 저주를 서로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이유를 모르실 겁니다. 여성시대에서 결혼 안 하고 비혼한다 연병하는 여자들은 결혼한 여자들을 배신자로 치부하고 그녀들이 낳은 아들을 하준이라는 형태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잘생긴 아들 가진 맘들은 이 사진 가지고 발작 안 한다. 비출산 다짐해서 다행이다 저런 유충 안 낳아도 되니까. 하준이 쪽쪽이의 청산깔이 한 방울씩 발라들거다. 내가 하준이 맘이었으면 수중분만 하고 안 꺼냈다. 라는 식으로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은 결혼한 여성인권운동가를 조롱하기 시작했죠. 이런 조롱들이 하나둘씩 쌓여서 결혼한 fm들이 여성시대에 저런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어때요 속사정을 알고 나니까 더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나 말하지만 계집녀가 두 개 모이면 다투다 라는 뜻의 한자가 나오고 계집녀가 세 개 모이면 간사할간이라는 한자가 나옵니다. 여성인권이라는 대의명분 깃발 아래 수많은 여성들은 머리를 맞대고 수싸움을 해보려 하지만 그녀들은 태생적으로 하나의 의견을 낼 수 없는 성별이고 정치질과 파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성별이죠. 마지막으로 저싸움질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도태녀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여성시대에서 결국 결혼한 fm들은 패배했고 마미방에서 시댁 남편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규칙이 생겼죠. 이 여자들은 주기적으로 마미방은 절대 비혼도 태녀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 카노사의 굴욕마냥 고개를 쳐박고 주기적으로 사과문을 게시하게 되었고 싱글벙글 여성시대에 결혼한 fm 배척에 불만을 가진 결혼한 여자들은 여성시대를 벗어나 독립적인 카페를 만들었고 맘충 워딩을 쓸지 말지 운영계획에 대해 다투다가 결국 그 카페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서 여성시대 대피소 카페도 개박살이 났다는 아주 여자들의 모임스러운 결말이 났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계집녀가 두 개 모이면 다투고 세 개 모이면 간사하다는 뜻이 된답니다. 오늘 저는 간호사 출신 유튜버가 어째서 여시첩자가 됐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스파이짓을 해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성시대와 워마드는 실제로 여성들만 사는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해 XX당 의원에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다.